안녕하세요 승리한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의 2018년 위크스터디 만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내용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세 가지 종류의 재앙, 인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판 일곱 번째 대접재앙이 선언이 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부분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마지막 22장까지는 두 장씩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미리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게 되는 17, 18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서 20장에는 우리의 승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21장에서 22장까지는 영광,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어린 양 예수와 우리들의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17장, 18장 말씀은 심판인데 두 가지, 17장은 바로 여인과 짐승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고 18장에서는 바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하셨던 그 악에 대한 심판이 완성되는 모습, 다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분명함을 우리가 이번 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승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승리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승리가 분명함을 가르쳐줍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게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돼 있고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무슨 영광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승리의 영광이고 구원의 영광이고 영원한 영생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의 모습의 회복이었고 우리가 바라보고 참된 소망 안에서 살게 되는 바로 그런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이죠. 이것을 우리가 심판 가운데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당하는 자들의 헛된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월요일에는 큰 음료의 심판을 내게 보이래라 그러면서 이 음료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활동을 일시적이나 지배는 전세계적이다라는 것이 바로 17장, 이 짐승과 음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18장으로 넘어가는데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성겨야 됨을 그리고 목요일날은 땅의 사람들도 흠모의 대상이 동정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떤 내용이 변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죄악의 세력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다 망함을, 즉 이 심판이 분명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번 주 말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로마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이제 고린도 전서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로마서 말씀에서 나타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이미 상고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자 로마서 4장 25조를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낼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8장 2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멸미하마 해방됨을 3.1 찬하님의 구속을 계획하신 성부와 구속을 성취하신 성자와 구속을 적용시켜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자유화하게 되었음을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 8장 이어서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3.1 찬하님의 영광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상에서는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확인하고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우리를 도우시는 3.1 찬하님의 역사가 있고 이 일을 위한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지상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굳건하게 하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승리할 삶은 반응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 이번 주 내용은 요한계시록 2권 이제 앞으로 12월까지 요한계시록 2권의 내용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문서사역을 하는 거 방송사역을 하는 거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하는 것은 바로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성성경연구원 회원으로 가입해주시고 항상 기도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강성성경연구원에 가입하시고 또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심으로 이 문서사역, 우리 교육사역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크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